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가 등장한 지 어느덧 100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100년 천하를 깰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쟁이 뜨거운데요. 각각의 장점을 내세워서 차세대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포부입니다. 산업팀의 정샘미 기자와 자세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어제였죠. 울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사회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전략보고대회에 참석했는데요. 발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수소경제가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며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생산 목표를 지난해보다 약 2,000대 늘린 4,000대로 잡았고 2022년 8만 1,000대, 2030년 180만 대까지 늘려간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한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충전소도 2022년까지 310기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 수소전기차, 전기차 이야기들은 많은데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정리를 해보죠. 수소차의 정확한 명칭은 수소전기차입니다. 100%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차와는 달리 수소차는 전기에너지로 작동하지만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탱크에 충전된 수소가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렇게 발생한 전기를 동력으로 주행을 하는 겁니다. 전기차보다 빨리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하면 주행거리도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에너지와 함께 물만 배출되기 때문에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소차나 전기차 모두 다 친환경에너지를 동력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소차와 전기차는 총 5만 6천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인 2017년도에 2만 5천대보다 약 3만 1천 대가량 늘어난 건데요. 전체 비율로 보면 2.0%로 0.5%포인트 커진 겁니다. 이 가운데 아직은 전기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전기차는 약 5만 5천 7백대로 800대에 불과한 수소차보다 약 60배 정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수소차의 성장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기차는 전년도에 비해 약 2.2배 증가한 반면 수소차는 5.3배 늘어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금을 최대 1,900만 원과 3,600만 원으로 책정하기로 해 수소차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수소차 개발에 나서는 완성차 업체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단연히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초에 투자개혁과 관련된 발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30년까지 약 8조 원을 투자해 수소사회를 주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5년 44개 모델 연간 167만 대 판매를 통해 클린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하여 글로벌 전동화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수소전기차는 2030년까지 약 8조 원을 투자하여 수소전기차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산업에 융합하여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사회를 주도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연 50만 대 규모의 수소전기차 생산체제를 국내 구축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124곳의 주요 부품 협력사와 오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 및 설비 확대에 총 7조 6천억 원을 신규 투입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2030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한 연료전지 분야에서의 투자도 이어갑니다. 지난 2017년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내에 연 3천 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공장을 가동한 데 이어서 지난해 말에는 제2공장도 신축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대전에서의 해답,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친환경차의 미래를 전기차와 수소차, 양강 구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경쟁이라기보다는 공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모두 균형있게 투자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가솔린차와 디젤차가 상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할이 틀리다는 거죠. 도심지 단거리용은 전기차, 장거리용, 특히 대중교통버스인 이런 경우에는 수소차가 딱 맞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이런 투자나 정책이 중요하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차를 시장에 선보였는데요. 정부 정책과 인프라가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재는 일본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이 이 같은 상황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정새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